인칸스 뷰 어? 다른 문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겁을 줬어 지오메트리컬 오케이 다음 문제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들 나와 but however nevertheless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알았죠? 자 22번 영어 총평 어려워요 영화 왜 어려웠냐? 여러분들이 21, 22, 23, 24를 졸라 날려 읽어 인정? 그니까 이 단어 의미가 들어오기 전에 다음 단어로 가고 개빨라요 보면은 현대 소설 읽는 그 감성인데 그렇게 질주하다가는 다 날려 읽어 영화가 정확히 그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뒤에부터 멘탈이 나갔어 그니까 21, 22, 23, 24가 빡빡해요 인칸트 하는 순간 죽고 싶었지 23번간 인칸트 뷰 넘어갔죠 평가원이 알았어 이렇게 내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영어 알았기 때문에 수능 때 일단 이거보단 좀 쉬운 그니까 글 자체 제재나 막 졸라 학문적인 단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덜 낼만도 하니까 잘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elcome back to the final episode of Tomorrow's Singer 개노잼이고 자 1번 포인트 뭐다?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목적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세요 목적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명령문이라든가 I will, I want 이런 느낌들 이거 여러분들 자꾸 1번 할 때 독해 풀고 오잖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3HR이 배제라 운영이라니까 지금 10대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데 롤로 따지면 로밍 좀 그만 가 왜 라인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듣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왜 계속 독해로 로밍을 가냐고 이러니까 듣기 틀리고 독해 틀리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1번 뭐다? So guess your vote now 김성주 감성 정확하게 슈스케 감성 1번 정답? 5번이었다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 아 아 생각한 I think I think 여기 집중하라고 수능 때 I think 자 2번에서 I think 하는 거 여자의 의견 그러니까 의견과 관련된 서소로 나오면 집중하라고 I think 수능 때 보시죠 자 only 20달러 55달러 그리고 10달러 하는 척하고 무료로 For free 슈바 셔틀 꼭 돈 받으실 거야 13,000원 환율도 비싸신데 적당히 하시고 20달러 55달러만 더해서 75달러 정답이죠 정답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넘어갈게요 That's a wonderful idea Could you do it for us?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 Shut up Get out of here 이런 미친 소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미친 소리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를 지우셔 이거 여러분들 도움 좀 되실 거거든 11, 12, 13, 14 다 똑같아 뭐라고? 심경이 갑자기 여러분 불안해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무조건 플러스티노가 좋다고 16번부터 17번까지는 2번 들려줍니 너 2번 듣고 풀 거야? 너 그럼 나약한 수험생이야 한 번씩 듣고 싶은데 꼭 2번 듣지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없애줄게 봐봐 문제 구조를 잘 봐 봐봐 문제 구조를 잘 봐 언급된 도시잖아 그러면 언급을 졸라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16번이 뭐야? 주제를 고르시오지 first 많이 쓰잖아 그리고 in next lastly 4개 언급했으니까 선지 5개에서 하나 틀렸겠지 언급이 시작되는 요 접속부사의 바로 앞 문장이 주제야 다시 수능 때 first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찍어 주제 some reasons that wild animals have done well and their populations have grown in cities 성답 몇 번이야? 정확히 들어온다니까? 3번이죠 why wild animals came to flourish 번영하다 paraphrase만 살짝 꼽았어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지 번영하다 모르면 안 되잖아 언급이 시작되는 거 바로 앞이 주제라고 여기서 듣다가 주제 찾으면 망하는 거야 제가 알려준 포인트들 살려가지고 한번 구멍 다시 풀어봐 아시겠죠? 도깨로 갈게요 자 목적이잖아 자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과 관련된 동사에 밑줄을 긋고 특히나 목적이 요즘 초반에 안 나옵니다 중반이나 후반부에 때려박아 we want to invite you for the opening 거기서 와서 피아노 쳐달라는 거잖아? 2번 자선음악회 연주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바로 찍먹이죠? 끝 19번 넘겠습니다 핵심만 기억해 교육적이어야 돼 여기 이제 농구하는 친구인데 서장훈인데 데이비드가 갑자기 슈가 기뻤다가 슬퍼죠? 수능 보고 여러분 힘들어질 거야? 그걸 평가원이 바라겠니? 바란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 무조건 맞불이야 육모, 구모 다 뒤져봐 무조건 해피해져 무조건 좋아져 좋아져 갑자기 여러분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워져 행복하지 않아 자살률 높일 거야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20번은 쉬웠어 조금 단어 쉬운 주제 제목 교재야 인정? 포인트는 일단은 however 육모도 똑같아 반전이 있어 중간에 왜냐면 글이 조금 짧고 무게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개소리하다가 하회보를 꺾은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던지거든 이거는 however 잘 체크하고 위에서 아래하고 달라진 내용은 잘 찾은돼 21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된 밑줄 의미 중에 가장 독특했어요 국어 같아 검줄을 나눠 for one thing for another 뭐야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슈가 국어 같지? 국어는 쉬운데 그래서 어떤 평가들이 많아? 국어가 영어로 옮겨간 것 같다 개 압박감이 드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뭐하고 관련돼요? 주체 잡아 주체 잡아 leaders 리더가 결국 뭐 했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졸라 핵심이야 이 글에서 리더가 뭐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 뭐 자꾸 협력을 깜빡거리다가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겠지? 하다가 덜컥 끝나 내용 자체는 빡빡하진 않아 우당탕탕 풀면 풀리는 문제였으나 but 뭐라겠어 무조건 여러분들 나와 20분 노래자 but however 나온다 주제 제목 요제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들 주제 때려박는다고 이거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해 위에서는 걱정이 많다 슈바 혼자 있기 힘들어 but 혼자 있음 좋은데 이거 왜 안 되냐고 이분도 여러분 이분도 하는 순간 이분도 뒤에 가중에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 과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개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있지만 조직은 If they periodically 자 개인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발산해서 think for them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다양성을 발산하고 If not 과연 그것이 설령 성숙하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개인적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산해야 하는 정답 몇 번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and start working individually 수능 때 버티에 하이벌 뒤에 무게중심 찍고 내려갈 줄 알아야 돼 왜 슈바 이런 집을 나왔지 오케이 42번 나는 셀리를 찾아 이번에 누구 나왔어 42번에 42번에 오케이 나 셀리 맞네 레전드 방송 셀리야 야 이번에 셀리야 야 오감뚜고 야 셀리야 야 이거 레전드 나 지금 알았어 야 이건 저격이야 계속 작작하시고요 22, 23, 24가 오답률 순위는 높지 않은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셨어 인정? 22, 23, 24에 반론이 없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반론이 없어 그러니까 첫 문장이 주제고 계속 찍어 눌러요 2014, 15 장문독회라든가 빈칸 감성이야 그리고 약간 이것도 여러분 선지 비포 사이즈로 비포야 뭐 뭐 뭐 B3야? B3 사이즈로 보면은 이거 선지가 슈바 약간 좀 옆으로 찌그러 누른 듯한 짜증나는 거 선지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거 인정? 단어 하나하나 아 진짜? 하나가 틀린 걸까? 약간 요렇게 생각들돼 아 요거 되게 짜증나잖아 그치? 영어가 이게 어렵다는 신호야 슈바 22, 23, 24 똑같아 둘 중에 하나야 똑같은 얘기 계속하거나 중간에 딴 말 하든가 그걸로 내리든가 주제 제목 요지 여러분 별거 없다 똑같은 말 계속 난사 For example, 이어주고 For the more, 이어주고 and, 이어주고 moreover, 이어주고 But, however, never the less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알았죠? 자 22번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 As admin, berk, observe to, centers 이거 왜 줄 거잖을까 이 앞에가 슈바 주제였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 갖고 와가지고 예식 깔잖아 여러분들이 영어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글을 뜯는 능력이 그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둥둥 떠다녀 historically 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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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also science is great, but a power and privilege to the profession is premised 그만 좀, 그만 좀 왜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 읽었다가 또 위로 갔다 읽었다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읽어봐 달라요, 무조건 풀 수 있어 In can't be you 어? 다른 문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겁을 줬어 Geometrical 오케이, 다음 문제 이러지 마시고 철학 제재 나오잖아 오히려 똑같은 말 슈바 반복해 졸라 국어 같긴 한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다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면 그 말이 똑같은 얘기하는 걸까 반대말 하는 걸까만 기억해 그럼 충분히 답 잡을 수 있다 2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 부사도 많이 없어서 당황하실 수 있어 하지만 하웨이 볼 없지 않아 그럼 똑같은 말 슈바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생각하시라고 그 말만 계속한다니까 한 문단에 하나의 주제였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23, 24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지금 단어뜻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기출 단어고 EBS 단어 다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특징 어? 내가 왜 아는 거 주지? 왜 이걸 왜 주지? 이런 느낌?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꼭 해석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신호라고 평가원이 슈바 죽으라는 게 아니야 의심하지 말아 믿어 나중에 6월 9월 섞어서 한 번 컨텐츠 한 번 할게요 여러분들 네 6월하고 다른 감성은 맞아 25번 5, 4, 3 끝 컷 26번 The achieve final financial success 건물주가 되었다 27번 그림 기술이 심사에서 고려된다 Drawing skills are not 2번 컷 넘어갈게요 28번 If you cancel or before September 5th Your payment will be refunded 9월 5일까지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대 컷 넘어갈게요 29번 별표 관계사 측면에 있어서 위치나운소가 뭔 생각해야 돼? 뒤에 완전 불안전 이거 여러분들 민민 민민은 단독 강의도 있어 Those who receive the signal 주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데 더 수월하다 주어, 동사, 다, 목적어 다 있네 끝 위치뒤의 완불 너무 자주 나와 30번 오답률 높지 않았어요 반댓말이냐 반댓말이 아니냐가 제일 쉬워 솔직히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비행기 같은 데에서 좌석을 제공했는데 그게 수요보다 더 많대 엿 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기회를 포착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단어들 몰라서 틀렸지? 뜨끔했죠? 자 빈칸인데 빈칸 쉬웠어요 빈칸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 이게 뭐냐고 주체의 속성 인간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땠냐고 인간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땠냐고만 찾아 주제 찾지 말고 인간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땠냐 주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뒤에 나와요 가시성이 낮대 높대 낮대 가시성이 낮대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그럼 여기에 긍정 단어가 넣어가야 돼? 아니야 무조건 부정적이어야 돼 그럼 구식이냐 아니냐 보면 되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들 아웃데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 정답 인컨 뿔마만 잡아도 31번 수월해 근데 자꾸 사실적일까? 고고학적 기록이?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찾으면 사실적이지 않을까? 잼 미니짓 하지 마시고 32번 가겠습니다 내가 육모 때 뭐라 했냐면 실험 결과 무조건 나올 거 같아 수능 때 왜냐면 32번도 실험 다뤘고 41, 42도 실험 관련 나와 실험 나온다 실험 때 핵심 뭐냐면 결과 요것만 하면 The findings Conclusion 거기에 핵심이 있다 Watching TV가 어쩌고 저쩌고에 들어갈 게 Distrac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can 자 TV 보면 Can effectively 효과적으로 relieve TV 보는 게 원래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불안감을 없앤대 효과적으로 안도시킨대 되게 고통스러운 실패나 불안정을 해소시킨대 Between the self and the self guys 그래 정답 2번 Escape Painful Self Awareness Self Guy Self Awareness Paraphrase 개지렵고 평가스러워요 실험의 중요한 거 결과 끝 넘어갈게요 33번 33번으로 확실한 거는 이번 수능 때 길게 나올 거야 쫄지마 뭐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럼 그중에 단어 어려운 거 이런 거 붙잡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중에 하나만 해석해도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같이 보인다 다 똑같은 말하는데 사회문화 축적성이 33번이에요 For example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예시버지 똑같은 말이라고 앞이랑 false 똑같은 말이라고 빈칸에서 For example하고 false 나오면 앞이랑 동일하다고 보라고 똑같은 말 하고 있구나 충분해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아셨어? 그리고 여기서 해석 못 할까봐 뒤에도 이만큼 줬어 육모에서 33번에 뒤에 몇 문장 줬어 한 문장 줬어 이번에 몇 문장 줬어 두 문장 줬어 못 알아쳐먹을까봐 축적성이 핵심이야 괴물티브 워크 많은 인디 비주얼 프로듀서 코러포스 지식이 we didn't wish 그 안에서 certain discoveries become possible or more likely 특정한 발견들은 이미 쌓은 지식에서 온다고 컷 are outgores of previous ideas 1번 정답 컷 34번 오답률 뭐 역시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animals가 뭐 하는 것이 학습의 기능을 한다 이건데 이 문장 그대로 직결이거든? 근데 이 문장 잡아내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갑자기 이제 거북이 얘기 나오면서 예시에서 일단은 주제가 뽑혀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그냥 이 동물 제재가 어려운 거지 쭉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건 어려운 단어도 없었어 빈칸 쉬웠잖아 이러면 선지가 개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만 읽고 가볼게 To overcome this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결책 중요하다고 맨날 하잖아 Almost all animals have it treat 어디에 익숙해져? 안전 자극 that occur frequently 안전 자극 뭐 개소리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피해가 없었네 이런 데서 작동하면 굉장히 좋은 학습의 기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4번 정답 컷! 넘어갈게요 35번 쉬워 흐름 문장 특징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 1번 앞에서 끝내야 돼 화제를 잡아 2주가 경제학적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네 근데 3번 가보자 People with greater 돈 많은 사람들은 tend to use their money to show up 자랑한다 플렉스 한다 3번 개소리죠 2주 얘기 안 나왔죠 컷! 3번 컷 순서 삽입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답률 2위예요 이거 오답률 36번짜리 또 2위였죠 6모 때도 제가 밑줄 구하는 부분만 봐보세요 내용적으로 읽으면 한도 끝도 없어 결국 형식을 잡아야 돼 처음에 문장이 짧았어요 36번에 친환경 제품하고 그 다음 주류 제품을 비교했죠 수험생들이 BC 무조건 먼저 봐 무조건 먼저 봐 그럼 앞에 찾아 BA에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없어 C 포도몰 체크 별표 5개 개중요해 진짜 중요해 furthermore moreover or so 순서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서술어가 동일해 이거 다 찾아봐 최근에 5개는 다 잊었거든 병렬 접속부서 나오면 서술어가 똑같아 볼게요 이거 CBA거든 여기서 그린 프로덕트의 단점이 나왔잖아 higher 그러니까 그 재료값이 비싸다 이게 나왔잖아 Restrictive ingredient list and design criteria that are typical of such products may make green products inferior to mainstream products on cult performance dimensions 여기도 친환경 제품이 메인스트림 제품보다 안 좋은 단점이 나왔네? 단점이 똑같다고 C 메인스트림 제품보다 그린 친환경 제품이 더 열등하대 그리고 furthermore 못 익으면 such products 여기까지 어? 앞에 products가 있어야 돼 어디 있어? green products 이해 되셨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부서 뒤에 서술어 동일 느낌있죠? C 그 다음에 day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companies였습니다 그래서 C B 나오고 A 나오고 이런 느낌 잡아줬어야 된다 cut! 넘어갈게요 37번 지시사하고 for instance 중요합니다 역시나 빈칸에서는 for instance 나오면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야 글은 어떤 식으로 쓰실 것 같아? 무조건 일반적인 내용 구체적인 그럼 C가 앞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역시나 정답 B, A, C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셔 그리고 C의 앞에 내용이 engagement 이 로봇이 with the music so the users would feel like 느껴야 돼 곁에 있는 걸 근데 앞에 여기에 giving the impression of being aware of the people 이게 나왔어요 C의 입이었다 이거 어려웠을 수 있는데 for instance 감성만 알면 끝났어요 그리고 day가 받는 것이 여기 앞에 personal robotic assistant 바로 있어 그래서 B, A, C 2번이 정답이었어요 요 느낌 너무 중요합니다 for instance 예시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용 비슷한 내용 앞에 찾고 furthermore 단점 나오면 또 단점 나와야 돼 속성 동행 끝 38번 지시사 여기 댐이 숨어 있었어 지시사 지시 대명사 너무 중요해 지시 대명사 댐 숨어 있었어요 앞에 없습니다 사이언스 받고 끝 cut 38번 cut 39번 오답률 1등이야 똑같아 this consumer communities 앞에 없어요 복수는 있는데 this consumer communities 사회라고 할 만한 내용 지역사회로 할 만한 내용이 없어 근데 새로운 실체들 바로 받아주면서 역시나 지시사 지시사 핵심이야 삽입의 핵심 지시사 삽입 핵심 지시사 cut 넘어갈게요 자 41번 실험입니다 실험의 핵심 결과였다 그래서 결과에서 different 답 나왔어요 실험 핵심 뭐라고 결과가 중요하다 실험 핵심 뭐라고 결과가 중요하다 41, 42번 쉬웠어요 43번 셀리 별표 개질이었다 리얼 오감영어 저격했다 셀리 이미 나는 듣기 때 다 풀었다 cut 자 여러분이 어려웠던 이유 내용의 빡빡함 육모에 비해서 지문 자체 길이도 길고 내용이 학문적으로 빡빡했어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을 때 수능장에 써먹을 수 있는 단어 나의 팁 모른 단어 집중하지 마 빈칸도 한 문제가 그랬고 구제 제목 입에 세 문제가 그랬고 그리고 순서 삽입 지시사 접속부사 속성 똑같은 체크 뭐 단어나 이런 건 열심히 다 외우시니까 그리고 듣기 꿀팁까지 오늘 전수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 등급 상승에 있어서 수능장에 바로 쓸 수 있는 개꿀팁 난사를 해드렸으니까 정리 잘 해가지고 수능 파이팅 하시고 향후 또 올라오는 입시 컨텐츠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